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 무효화 조치를 내렸는데요.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은 그 당시에 정말 말 그대로 멘붕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대형건설사 3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요. 창주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1월 말에 이 안건으로 우리가 인터뷰했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한남 재개발 사업은 2003년 유타운 지정 이후에 한 17년 만에 추진이 되는 재개발 사업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비 7조 원, 공사비 1조 8,881억 원에 해당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부동산 관련 업체들, 또 건설업체들 다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건설 회사들이 너무 무리한 일들을 했다라고 의뢰를 했고 결국 오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시에 수사 의뢰를 했을 때에는 유법이다 적법이다라는 걸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건설사들이 이익 제공 등의 어떤 과도한 부분에 법률을 위반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해달라고 수사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 무혐의 자체가 완전한 불법사항이나 유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결국에 뭐냐 하면 뇌물죄로 판단하기 위한 어떤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무혐의를 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1월 말에 소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건설사의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냐 좀 예를 들어달라 했었을 때 몇 가지 소장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중이 있는데 10에서 30% 정도 있죠. 그걸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행위. 이게 잘못됐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제 입찰을 통해서 내는 건설사들의 제안서에 이 내용들이 당기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수정 없이 당기게 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입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된다. 네. 근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바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0조하고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 제9조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서 행정청의 입찰 무효화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30조에 보면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의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만약에 위배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공약. 그 공약에 검찰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게 시공사로 채택이 됐을 때 줄 수 있는 혜택인 거지 그 전에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주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근거를 대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입찰 제한서 내용이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이제 이행해야 될 계약상 채무라는 거죠. 계약상 채무이기 때문에 뇌물죄 준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뇌물죄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사들의 어떤 이런 제한은 뇌물죄로 보기에는 개개인한테 이익 제공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죄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지만 불기수 처분을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럴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머스크하니까? 뇌물죄라는 걸 판단했을 때는 이제 도정법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제공했을 때는 뇌물죄에 준해서 처벌한다라는 어떤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사족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냐면 이번 불기소 결정은 서울시 의뢰에 따라 입찰 제한서 등의 내용만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 과정 전반에 범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서 애초에 정부가 좀 정확한 법률 검토도 없이 행정력만 앞세워서 무리하게 정비 사업을 통제하려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국토부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모든 형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국토부에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 과열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그 불법적인 관행에 의한 어떤 이 부도덕함, 도덕적 해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쇄기를 박는 차원에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인터뷰할 때도 또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반포지구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사업이 불투명하게 지원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뜨거운 경쟁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국토부에서 이걸 꼭 처벌해야겠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경고를 준 걸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위법사항이 있을 때 국토부에서 방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의 어떤 수사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한 거는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에서의 비판은 뭐냐 하면 이걸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경솔한 판단이 아니었냐라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이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그 법적 근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령 개정 같은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번 재입찰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인허바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어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벌구정이 없는 어떤 이런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는 점차 제도적인 수정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도적 기반을 좀 확실하게 마련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향방을 좀 알아보죠. 일단 조합원들은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했을 시공사 선정이 지금 5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사회재산권 침범한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감정적인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기에는 어떤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어떤 행정규제나 법적 조치에 의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설령 이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입찰해서 정해진 다음 이후에도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면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로만 해서 늦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문제는 결국에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국토부나 서울시가 단순하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겠지만 분명하게 이제 시행사들의 어떤 제한 등이 위협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령 손해배상까지 간다 하더라도 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한남 3구역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재문 소장님과 저희가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부터 이 인터뷰를 해왔고 오늘 지금 후속 인터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토부가 어쨌건 건설사들의 이런 무리한 행동들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은 오늘 판단을 하기는 불기소였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들이 미비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 조합원들 중에서는 손해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이거 정부가 사회자산권 침범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집값 너무 올라서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입차를 할 텐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 이 3사가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3파전으로 그러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이제 3파전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파트가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어떤 입찰 제한서를 5월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실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3사가 일단 입찰 보증금을 1,500억 원씩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설계비와 영업비를 고려해서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회사가 딱히 지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3사의 어떠한 재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재개발 쪽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이셨어요. 여쭤보면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작년과 계속해서 좀 유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세값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재개발 시장은 올해 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뭐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는 것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서 일부 이제 서두를 부분은 있지만 워낙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시간을 많이 소유하는 사업이고 곳곳에 사실 지뢰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해서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미래의 실수요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서 정부가 주택가격을 단순하게 억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거를 안정적이고 가격도 조금 이제 이렇게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주거 제도 보완 즉 용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준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사업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한다는 시그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며칠 전이었죠. 영등부 쪽 방촌이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 상업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역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재개발 이것도 일종의 정비 사업이죠.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와 같이 대규모 단지가 공급이 되는 거를 또 대규모 단지들을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입주했을 때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시고요.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산가치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 수는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주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주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난이 가중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4916님이 본인은 영등포 사시는데 몇 년간 집값 절대 안 올랐는데 최근에 이런 호재들이 많아서 혹시 집값 오르지 않을까요? 하는데 영등포의 제2세종문화회관인가요? 그게 들어온다고도 들었고 그런데 영등포가 사실 워낙 넓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하지 않고 서울의 25개구 중에 영등포군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저희들이 받으면 가장 난해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인식은 주택은 투자해놓으면 오른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 된다. 그런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해놓으면 당연히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제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신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가격 변화나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투자를 선택하거나 주택을 구입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국토부 첫 규제 한남 3구역 관련된 내용 검찰 결국 불규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